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구 생태계도 어느 한 부분이 깨지면 전체가 무너져 버릴지도 모릅니다. 이번 전시는 살 곳이 없어져가는 펭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생활 환경도 안전하지 못함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펭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재미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